오늘은 새벽 5시여서 아무도 안 일어났지 우리 해 뜨는 거 보러 왔지 구이했어? 아이고 이뻐요 까만데 저기는 하늘이 밝아지고 있어 그치? 하늘 색이 다르지 어 빨리 얼만 떠져가 빨리 가 동생이 다르지 나를 det붙어 아무도 못 들어가 나를 나비를 해보았다 나를 자극적으로는 놀아 도시락으로 돌아가는데 사랑민이 로스 왜 안 오시나 여기? 충격적 너무 좋아 금방 날이 밝아졌다 그치? 이제 마음대로 이 자리에 앉아도 해 오늘 수영장 갔으면 엄청 추웠겠는데? 응 혜님 보여?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혜님이야 여기 하얀 자리에 앉아볼까? 정우야 지금 파도 엄청 세게 쳐 못 가겠다 파도가 장난 아닌데? 아빠 쿠토또 안 뜨거 쿠토또 안 뜨거 쿠토또 안 뜨거 파도가 너무 멀리 온다 응 쿠토또 안 뜨거 쿠토또 안 뜨거 쿠토또 안 뜨거